먼저 1번은 전형적인 유형이죠. 사문자연 특징 비교하는 유형으로 항상 발문이 이렇게 나와요. 사문자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역부터 뒤까지 사문자연 구분하시는데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되면 사문, 그렇지 않으면 자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소원이 상승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죠? 자연현상입니다. 성층권의 바닷물을 분사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됐으니까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그대로 정답이고요. 2번 자연현상은 가치함축이 아니라 몰가치적이죠. 3번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으로 설명이 되고요. 4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고 그래서 반대로 썼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집니다. 자, 2번은 이제 전형적인 관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문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하면 기가일상 떠올리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일시적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사회는 이를 극복하여 균형질서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사회는 가만 놔둬도 다른 기능의 조정작용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기능론이고 집단 간 갈등이나 문제를 일시적인, 특히 병리현상으로 보는 건 전형적인 기능론이죠. 자, 1번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2번 사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건 갈등론이고요. 3번 사회각 부분 간의, 그렇죠. 상호, 의존성은 기능론의 키워드. 정답 3번이고요.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라는 건 갈등론입니다. 자, 사문현상의 의미가 행위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문현상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3번. 자, 다음 글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ABC는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이문화 중 하나인데 1960년대 갑국에서 A에 해당하던 OO문화는 1980년대에 청소년들만 향유하게 됐어요. 일부 집단만 향유하는 문화로 변함으로써 갑국의 B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바로 하이문화가 됩니다. 자, 이후 2000년대 갑국에서 B에 해당하는 OO문화는 일탈로 규정됐다라는 거는 주류적인 가치에 도전 저항하는 C, 반문화에도 해당이 됐다. 그래서 남은 A가 주류문화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하이문화죠. 그렇죠? 그래서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문화는 사이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됐나? 당연히 정답이 되겠고요. 반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3번. A는 B와 달리 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기여한다. 하이문화가 특히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3번은 틀리게 되겠고 자, 4번. 매일 나오는 선제지만 틀렸죠? 하이문화를 다 더하면 당연히 주류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모든 하이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반문화가 하이문화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매우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시면 전형적으로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평가원이 처음 등장시켰던, 오랜만에 등장시켰던 연구방법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연구방법 하면 여러분들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계량화된 자료, 그리고 통계분석,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는 건 양적연구입니다. 자, 반면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생활세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건 질적연구예요. 자, 학생발표 유형에서는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학생만 옳은 설명이래요. 따라서 가벌병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얘기죠. 자, A를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관찰법이 활용됩니다. 니가 틀렸네요. 양적연구에서는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이 주로 활용되지 참여관찰법은 질적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남은 을과 병이 옳은 멘트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가에는 따라서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 양적연구는 사회문화현상의 규칙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번.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그렇죠. 직관적 통찰 혹은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한 자료 수집을 중시하죠. 자, 3번. A는 B와 달리 사문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심층적인 이해는 특히 질적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바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겠고요. 4번. B는 A와 달리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을 배제? 아니죠. 질적연구는 비공식적 자료를 매우 중시합니다. 5번. 소득과 행복 간의 이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양적연구죠. 그래서 A, B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